알라야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리네요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리조트에 왔어요 침대 욕조 욕조에서 저 바깥에 바라보면서 할 수 있고요 바깥에 작은 테라스가 있고 옆에는 원장 그 아래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세면대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총 이거까지 해서 두 병이 있고 이거는 욕실 거품욕업 하는 거고요 손세정제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여기는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